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. 어 그럴까? 제가 내일 약혼식이라 정신이 없네요. 수고하셨어요 기자님들. 데뷔 20주년 공연이라 많이 긴장하신 모양이에요. 음이 탈도 나시고. 목이 좀 건조했나 봐요. 기사화하지 않으실 거죠? 당연하죠. 자, 이번 공연에 특별히 준비하신 건 없나요? 음악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. 실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럼. 도비성. 네. 또 이상한 기사 쓰기만 해봐. 다시 해보자. 거기부터. 지금 상태로는 하이엠프는 불가능합니다. 그만 들어가시죠. 내일 약혼식이잖아요. 약혼식보다 중요한 게 공연이야.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인 거 알잖아. 할 수 있어. 시작해. 맨 뒤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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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